하나 둘 셋! 이리 와! 저거 그냥 던져서 먹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이제 어디서 가야겠어요? 이게 자기보다 작은 동그라미를 먹는 건데 이거 숙소에서 다 같이 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네, 숙소에서는 가끔 해요 죽 뻔했어 이거 없네, 이거? 아니, 아니, 이거 말할 수 있어 해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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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육무술입니다, 육무술 이거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? 어 이럴술! 오 아니, 똑같았어 똑같았어? 옷인 줄 알았잖아 거의, 아 이거 뭐지? 징이 어떻게 하더라? 오, 스폰지밥! 나 돈이 좋아! 오, 스폰지밥! 돈이 좋아! 스폰지밥에 집게사장님 네, 집게사장님 집게사장님 그리고 꽃게 집게사장님 계시는데 거기에서 징징이 부르면서 약간 이제 자기가 돈이 좋다라는 걸 아, 뭐지? 하나, 둘, 셋 오, 징징이 나 돈이 좋아! 응 아, 잘하네 아, 이거 집게사장 같은데 지금? 아, 정말 집게사장 같았죠? 응 와, 1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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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1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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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다 같이 하면서 1등 하기를 얼마나 많이 하죠? 팀 별로 했을 때 1등 한 게 진짜 재밌어요 아, 이건 별로 비슷한 건 아닌데 여기 빠질 수 없지? 뭐요? 뭐예요? 네, 이제 그 하동균 사장님을 청해보세요 나비아라는 곡, 이제 히트곡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끝철이가 중요합니다 나피아 나피아 너를 부른 동금만 일단 하고 보는 건지 채연아 너 노래 잘한다는데 정말로요? 응 고마워 메인보컬이니까 맞아 팀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메인 래퍼를 맡고 있죠 메인 래퍼를 맡고 있고요 메인댄서로 맡고 있어요 아, 네 그리고 유민의 서브랩 아, 서브랩, 서브랩 그리고 그, 여기 팀에 몸짱을 맡고 있습니다 네, 몸짱을 맡고 있어요 키와 몸짱을 맡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? 네 저희는 힙합그룹이에요 와, 기가 막히는데 저 엄청 힘든데 그러니까 내 한 손가락 오우 오우 너 몸을 아까 했어 약간 살짝 위험했는데 위험했어요 다들 이제 고 있으면 연습하러 시간이 몇 시야? 아직 7시 전 7시 전이기 때문에 양치질 해야 돼 밥 먹으면 아니, 이 친구들이 30분 부터 한 시간만 휴식 시간을 해야 돼 지금 한 시기 너무 걸렸어 냥이 밥 주고 왔잖아 그거 알아요? 고양이 지금 어? 우리 밥 주고 왔어 얼마 불쌍하든지 얼마나 불쌍하든지 밥 다 주고 우리 엄청 많이 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12마리한테 줬어 에? 12마리? 어 근데 왜 나한테 안 줬어? 근데 여기 12마리 내 사랑을 받고 있잖아, 형은 아, 저기 12마리 모여져 있는데 거기? 아, 애가 막 어, 흩어져서 갔다 왔어요 가본 적 있어? 아, 그럼 너랑 많이 가봤잖아 네, 많이 갔네 굉장히 많이 갔네 난 진짜 많이 갔지 많이 갔지 나랑 같이 몇 마리 많이 찾아다녔잖아 그리고 이상한 골목 같은 데로 솔직히 여기 중에서 안 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 한 번도 안 갔어요 저 고양이 되게 좋아해요 뭐예요? 제일 많이 같이 가는 사람은 누구야? 이거 좀 꼽히고 싶은데 아, 저기죠 일단은 아주 좋아 재영이하고 창현이하고 공동 어, 뭐야? 나는? 아직 순이 안 잡혔어 아, 그래? 1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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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 2등! 박수! 아, 좋아 상은 상은 상? 상 줘야지 우리의 너를 따라갔잖아 응 너가 때리고 갔잖아 너가 경품 있는 거 아니었어? 우리요, 뭔가가 있어야잖아 알았어 민규의 뽀뽀 민규의 뽀뽀 민규의 뽀뽀 지금 발을 그려줘야지 발을 그려줘야지 아니, 귀여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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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애교를 못 부려요 응 그럼 부리지 마시고요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애교만 부려보세요 하나, 둘, 셋 아, 하지마 내가 박아 아 몰라요 진짜 하지말고 그랬지 하지말고 그랬지 내가 잘 끊었다 제형이 애교를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 멋있는 뭔가 그런 거 박력 터지게 아니야 박력 터지게 1등에 이런 거 아니, 어, 야, 뚫어지겠다 그니까 너 무서워 박력 터지게, 박력 터지게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 우와 재밌네요 민규야, 더 귀한 편한 자세 보여주자 하나, 둘, 둘, 셋 그럼 못 된다고 봐주세요 아우 자, 애교를 보여드릴게요 애교를 보여주는 거야? 애교 애교를 사랑해요 뭐야? 우와, 미안 오, 되게 귀엽다 야, 이런 건 휴진이가 잘하지 휴진이 얼굴도 작고 귀여우니까 시작 하느님 제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 내가 너 반응해줬잖아 오케이, 오케이 너는 뭐했어? 아, 그럼 반응해줄게 우리가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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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없었던 걸로 다 없었던 걸로 다시 휴진이 형 휴진이 형 휴진이 형 먼저 휴진이가 얼굴도 작고 귀여우니까 네, 휴진이 형 한 번, 휴진이 형 하나, 둘, 셋 이거 emergency 싫어